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도 잘 안되고 정말 접으려고 했었는데 김혜원씨가 저한테 노래 다시 한번 해봐라 트로트가 나 선철 그 다음에 송대관 태지나 서른도 이 4대 천왕이 뭐 결과적으로 트로트계를 꽉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삐삐삐삐삐 희적이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겁니다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얼굴을 적시네 삐삐삐삐삐 염을 담기고